안녕하세요 별별이예요 오늘 시간엔 딱지를 적어볼거에요 먼저 색종에 요거 한장과 두장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이 하려면 안으로 접지 말고 겉부분으로 하세요 별별이 나무색도 상관없어요 먼저 한장은 여기 두고 이렇게 한번 자도 필요하네요 한 지금 요 색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이 5cm 정도 접어주세요 나머지 5cm도 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 빡 때가 되었네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접어드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제는 그 한 다시 5cm 접어주세요 또 5cm를 접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요 막대기하고 막대기를 10으로 십자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보세요 하나 위에 하나는 아래에 그리고 하나 아까전에 접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올리세요 또 반대쪽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올려주고 선에 잘 맞춰서 해주세요 주의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마지막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별별이는 오늘 별별이는 오늘 아니 별별이는 오늘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쑥쑥 집어넣었어요 지금 모양은 안 예뻐졌지만 별별이는 급해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 대충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안녕 다음 시간에 안녕